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와원의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갈 길이 좀 멉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궁금하고 궁금한 게 많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뭐라고 생각하세요? 갈 길이 먼데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발표를 했지만 우리가 영업이 95%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 그래서 6천억을 발표했다는 건데 그 부분은 크게 시장에 저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7만 원대에 대한 이탈 자체가 저가 매수세가 좀 더 돌입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부분도 오늘 시장에서 좀 더 이슈가 되는 부분은 결국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유동성이 축소되고 그러면 또다시 주식이 빠지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현재 시장에서는 더욱더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대한 부분도 하락세가 나타났던 거고 국내 증시도 이런 불확실성이 좀 더 이어지는 모습들인데 다만 이제 오늘에 대한 하락 자체는 삼성전자가 7만 원을 깨고 내려옴으로써 다시 한 번 더 저가 매수세를 돌입할 수 있는 그런 시장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는 단초를 주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제 주가를 주식을 매수를 할 때는 항상 저가 매수를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시장은 저가 매수를 돌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반등의 기계가 될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자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하락세지만 HBM이라든지 아니면 기가비스나 JT 또 네오셈 같은 검사 장비 업체들은 또 오류더라고요. 오늘 반도체에서 어떤 종목들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HBM 반도체 메모리에 대한 부분에서 증서를 삼성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에 대한 AI 반도체가 확산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라고 보는 거고 거기에 따른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증설하겠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에서 발맞춰 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크게 세 가지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가 HBM 반도체, 하나가 PIM 반도체, PIM 반도체, 그리고 또 한 가지 DDR5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제 신규적인 신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전공정 장비 관련된 기업들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장비주들에 대한 특징들을 한번 같이 본다면 결국에는 국산화율이 높은 단계에 있는 전공정 섹터에 대한 종목군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기업으로 프로텍 잠시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텍 같은 경우에 본딩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이고 자회사 미나미사가 현재 히트슬러그라는 박렬판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을 AI 반도체 칩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더 강한 반등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 안에서는 이런 프로텍이 가장 주도주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되고 결국에는 반도체 협황도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제우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가 세정장비 관련된 기업입니다. 반도체 클린룸에 들어가는 진공 펌프에 대한 부분인데 제우스도 추세 자체가 여전히 잡혀있는 구간이고 같은 업종 내에 있는 L.O.T. 백혐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L.O.T. 백혐도 신고가를 한번 찍고 난 다음 일부 조종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조종세는 약한, 우리가 좀 더 상승에 대한 추세를 유지를 해준다고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나토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폴란드까지 경제사절단과 함께 방문을 하는데 우선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이슈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많은 준비를 하고 갑니다.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얘기도 넣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따른 준비라든지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준비를 상당부하고 가는데 사실 이제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자체가 재건 관련된 이슈를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산 관련된 이슈를 얘기하는 자리다 보니까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세가 여전히 붙어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대신 이제 이런 재건 관련된 부분 이제 테마가 그만큼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고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뛰어든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재건 관련주 우리가 한번 훑어보니까 저희가 또 추천도 많이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네, 네, 맞습니다. 저희의 원팩이었던 다산 네트워크가 또 화면에도 떠 있듯이 상한가를 또 가고 있거든요. 다산 네트워크, 그리고 SY까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다산 네트워크 같은 경우 제가, 저희가 방송을 6월 27일 날 진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 남민호 회장이 코스닥 협회장 출신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제가 잘못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벤처 기업 협회 회장 출신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벤처 기업들에 대한 고충을 좀 더 헤아려주는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해왔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오늘에 대한 상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신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SY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다시 한 번 더 신고가에 대한 도전을 꾸준하게 나타내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SY가 실적이 대단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봉이라든지 주봉을 보면서 판단하시기보다는 월봉을 보시면 추세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재금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이슈가 많이 되는 것이 이제 모듈러 주택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런 모듈러 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따른 관심을 좀 더 가져보시자. 이 모듈러 주택이라는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동식 주택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슈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재금 관련된 이슈가 좀 더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좀 더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산 네트워크는 우크라이나 국영 기업과 협력을 논의 중이라는 뉴스도 수요일에 나온 걸로 알거든요. 뉴스 흐름 꾸준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가 점점 격화되고 있죠. 짧게 확인해 보고 가죠. 네 맞습니다.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부분에서 오늘 이제 정부에 대한 발표가 나왔으니까 정부 발표상으로는 도쿄 전략에서 얘기하는 부분만 지켜준다면 부합한 부분으로 방류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다 또 발표가 됐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다시 한 번 더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이제 인산가를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인산가 같은 경우에 주경 관련주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찢고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 과정들인데 보면 최근에 꾸준하게 하락을 해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에 대한 반등세를 붙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반등이 제한적 반등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시세를 붙일 수 있는 양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이제 테마성 재료들이 시장이 빠졌을지 좀 더 힘을 받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과정을 본다면 이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더 재상승이 좀 더 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들이 MSC라는 기업도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MSC라는 기업이 과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된 이슈가 첫 번째로 떴을 때 가장 많이 상승했던 기업이 이 MSC라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주가 조금 눌림 무권력이 진입했다고 보고 이런 겹도 한 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이제 간장, 고추장 관련된 기업 우리가 또 샘표가 있죠. 샘표 관련된 부분에서도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리뷰 종목 하나만 더 살펴보죠. 대원 강업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리뷰를 하고 그날 상한가가 갔는데요. 오늘도 16% 정도 올라서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다시 한 번 투자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틀에 걸쳐서 이틀 전에 상한가를 갖고 오늘 또다시 한 번 더 급등량세 나타나면서 넘어가면서 단기적으로 70% 이상이 올라오는 모습인데 자동차 부품주는 팔면 다시 못 삽니다. 왜냐하면 올랐기 때문에 사는 거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급등량이 나오더라도 조금 더 인내하시면서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을 좀 보자. 우리가 이제 현대차 그룹이 추구하고 있는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고성능, 하나가 고사양화, 하나가 전동화인데 이 지금 고사양화에 관련된 기업이 바로 대원 강업입니다. 혹시 전동화와 관련된 기업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기대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재건 관련주 살펴볼까요? 네. 오늘 이제 재건 관련주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우선 이제 이 재건 관련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현재는 조금 더 테마가 확산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건설 관리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대장기 역할하는 것이 이제 산부토건이겠죠. 그리고 이제 건자재 관련된 기업 안에서도 가장 우리가 추천했던 기업이 SY라는 기업이고 나머지 기업들도 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꼭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우리가 이제 범현대가 관련된 기업들도 최근에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 우리 또 추천주였는데 상당히 좋은 모습도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었고 통신 관련 업체도 한번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전력 설비 관련한 기업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들 이어갈 수 있다. 우리가 원래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전기가 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력 설비 관련주들도 반드시 보시자. 그래서 이 빨간색은 우리가 추천을 했던 기업들이고 나머지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원픽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덕신하우징이라는 기업인데 우리가 이제 그 영어로 쓰면 이제 데크플레이트 조금 단어가 어렵고 이제 한글로 표현하면 이제 거푸집 우리가 기초공사를 할 때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쌓는 게 있거든요. 철근으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거푸집 데크플레이트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에 따른 제조 및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이 이제 덕신하우징이고 최근에 이제 거푸집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사우디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또 경협주로도 엮이는 기업들이 대부분 되게 거푸집 관련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수익성이 현재 개선되면서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판단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PR 밴드가 2분기까지 1분기까지에 대한 실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본다면 약 4배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상당히 저렴한 저평가 가치주라고 보고 1차적인 목표가는 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3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원픽은 덕신하우징입니다. 데크플레이트 시장 국내 점유율 1위 업체라고 합니다. 오늘장 주목해보시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